안녕하세요 바디입니다. 2022년도에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버린 한 해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한 해가 다 가기 이전에 최근에 집을 사신 분들 그리고 이전에 하셨더라도 홈스테드 이그십션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재산세를 줄여주는 것 말고도 여러가지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홈스테드 면제, 홈스테드 이그십션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홈스테드 이그십션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다른 한국 사이트에서도 그냥 홈스테드 면제 아니면 홈스테드 이그십션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스테드 면제의 가장 큰 기능은 프로퍼티텍스 매년 내야 되는 재산세를 절세시켜줍니다. 지금 이 살고 있는 집이 투자용 부동산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살고 있는 거주 목적의 집일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속한 카운티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절약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산세 증가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소중한 집,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홈스테드 이그십션은요. 미국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아래로 들어가서 지역구, 즉 카운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속한 카운티마다 세율이 다르고요. 큰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주정부에서 하지만 실제로 절세되는 금액 역시 카운티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는 정보랑 이 샘플 자료는 참고로만 하시고요. 실제로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의 이웃을 통하거나 속한 카운티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세 절세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게 되면 클로징을 하거나 할 때 연말이 가기 전에 홈스테드 이그십션을 꼭 신청하라고 이렇게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학교에 내는 ISD 세금을 줄여주게 되는데요. 여기 샘플을 보시면 집 가격이 64만 달러로 세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은 거주 목적으로 사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2만 5천 달러의 집 가격을 낮춰줍니다. 따라서 여기 세금을 보면요. 시에 내는 세금 같은 경우는 64만 달러를 그대로 적용을 하였는데요. 스쿨에 내는 ISD 텍스 같은 경우에는요. 64만에서 2만 5천 달러를 뺀 61만 5천 달러가 적용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세율 보시고 아마 다른 주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학교에만 내는 세금이 1.27%나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텍사스는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대신에 이러한 세율을 메꾸기 위해서 재산세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운티 텍스, ISD 텍스, 시리 텍스, 병원 텍스 이런 것들을 등등등 합치면요. 넉넉 잡아서 2% 조금 안 되게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세되는 세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샘플 같은 경우에 1.27%에 해당되는 금액을 2만 5천 달러를 깎았기 때문에 318달러가 절약이 되었고요. 텍사스 내에서는 평균적으로 300달러에서 350달러 정도가 절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350달러면 굉장히 절세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죠.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절세되는 금액이 굉장히 작은데요. 이로 인해서 2022년에 투표를 하면서 텍사스 경우에는요. 감면해주는 금액을 더 높이도록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니어 이그잠션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65세 이상인 분들은 추가로 절세를 더 받도록 되는데요. 기존에 깎던 가격에서 1만 달러를 더 깎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홈스테드 이그잠션 금액을 2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더 늘었습니다. 살고 계신 카운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감세되는 금액이 450달러에서 500달러 가까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카운티에서 이번 해에는 세율을 낮춰서 적용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었나 홈스테드가 정확히 적용된 것은요. 매년 날라오는 재산세 통지서를 보시거나 카운티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서 여러분의 주소를 치시고 정보를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 증가를 억제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샘플을 보시겠는데요. 2021년에 64만 달러로 나왔고요. 그 다음 해에 들어서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72만 달러가 넘게 나왔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오프레이저 밸류라고 되어 있고 홈스테드 리미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70만 4천 달러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요. 이 집의 시세를 지역을 고려하고 주변에 있던 집들을 고려하였을 때는 72만 달러 정도의 밸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집은 거주 목적으로 사는 홈스테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텍사스 경우에는 10%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억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64만 달러에 10%를 더하면 정확히 70만 4천 달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가격은 마켓 밸류가 아니라 상한선을 두고 나온 70만 4천 달러에 적용을 하여서 세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홈스테드 이기잠션에서 재산세 증가 기능의 억제는요. 최근까지는 이 기능에 관해서 잘 모르고 지냈었는데요. 미국에서 집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처럼 어디에 개발을 한다, 굉장히 핫한 동네다 이런 것이 물론 있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아주 조금씩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기능이 실제로 적용이 됐는지 잘 모르고 지냈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비드가 터지면서 재택근무를 한다, 집 공급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집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22년도 2분기에 지난 분기 대비하여서 지난 1년 비교하여서 집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늘었냐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이 1년 대비하여서 20% 이상 다 늘어났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아리조나, 노스캐롤라나 같은 경우는 29%, 25% 작년 대비하여서 집값이 이만큼이나 올랐다는 건데요. 물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지금 당장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잠정적으로 올라간 수익이 되겠고요. 게다가 매년 내야 되는 재산세만 올라가서 이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같이 재산세가 1.5%, 2% 가까이 되는 주는 더욱더 부담이 크게 마련인데요. 홈스테드 이그잼션으로 인해서 제한을 두는 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감정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억제를 해주어서 집에 사시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가격을 억제시켰다고 해서 실제 시장에 팔리는 여러분의 마켓 밸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매기게 되는 이러한 어프레이저 밸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여러분이 손해보시는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 글에 따라서는요. 배우자 사망이나 파산으로 인해서 돈을 갖기 어려울 때 채권자들로부터 집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머무르는 이러한 공간이기 때문에요. 갚아야 되는 빚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들이 이러한 집을 빼앗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도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홈스테드 이그잼션이 채권자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맞는데요. 모든 채권자로부터 집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를 하였거나 호메키티론 등을 이용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빚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빚 같은 경우에는요. 집을 담보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홈스테드 이그잼션이 이러한 빚에 관해서는 보호를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웬만하면 3번에 해당되는 일은 여러분께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요. 간단하게 신청을 함으로써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요. 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홈스테드 이그잼션을 신청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스테드 이그잼션 같은 경우는 보통 해당 카운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홈페이지가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오피스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지역구 즉 카운티 레벨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카운티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변 달라스 카운티라면 달라스 카운티 홈스테드 이그잼션 테런트 카운티 홈스테드 이그잼션 이런 식으로 카운티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요. 집, 건물, 비즈니스 여타 재산세를 담당하는 어프레이저 디스트릭트 웹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홈스테드 이그잼션에 관한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주마다 지역마다 양식이 조금 다를 거지만요. 대부분 작성하는 내용 자체는 비슷하게 되겠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랑 생년월일, 이메일 정보를 넣어서 연락처 정보를 넣게 되고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주소 그리고 메뉴팩처드 홈 같은 경우에는요. RV나 모빌홈 같은 이미 만들어져서 나오는 이러한 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랑 모델 그리고 아이디 넘버를 추가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결혼했다, 싱글이다 아니면 별거 중이다 등의 결혼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연도에 해당을 하기 원하냐. 홈스테드 이그잼션이냐, 시니어 이그잼션이냐, 집을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냐 이런 등등의 정보를 넣게 되고요. 문서를 다 작성한 이후에는요. 가이드에 나온 대로 이메일로 하시거나 우편으로 붙이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직접 오피스에 방문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영상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스테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 1월 1일부터 거주를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이사를 하셔서 신청을 하신 분들은요. 그 해에 바로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 해부터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집을 사신 분들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집을 샀다, 10월달에 집을 샀다. 이런 분들은 그 해에 신청을 하셨어도 다음 해부터 적용이 되지 이번 해에 20%, 30%가 오른 재산세는 그대로 다 부담을 하셔야 됐습니다. 이럴 경우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요. 다음 해부터는 홈스테드를 적용돼서 지속해서 절세된 그리고 억제된 금액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시고요. 재산세를 계속해서 아끼시려면은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계속 오래 살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양식을 받는 것만으로도 절세가 되고 또 내 집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예전에 신청을 하신 분들도 카운티에서 날라온 공지서나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홈스테드 이그잠션 재산세를 절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